아줌마 오늘 밤 안 채우면은 원래 돈 안 들이는 거에요 그런게 어딨는데요 하루 하루 반밖에 안 채웠잖아요 아줌마 반밖에 안 채웠어요 지금 그리고 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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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말 많고 뭘 하나 할면은 계속 꿍엉꿍엉 돼가지고 얼마나 기분 나빠서 알아요? 어디? 참빗사랑이라고? 내가 참빗사랑이다 얘기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지금 45만원 드리는거에요 45만원 드린다고 반나절 안 채웠잖아요 지금 하루를 밤을 새야지 나머지를 주는건데 지금 억울하지만 드리는거라고 내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문사에다가 얘기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상류층이 되면서 지금 약해보인다고 그렇게 막 밟아도 되는거에요 뭘 약해보인다고 밟아요 밟긴 누가 밟았다고 그래요? 대게가 대게들이 아니 내가 대게집 내가 모자라 뭘 밟았어요? 뭘 밟았어요? 뭘 밟았어요? 아무거 없는 사람이야 아무거 없어요 아 나 이런 진짜 같이 하는 경우가 나있나 아이 그러지마 말잡고서 말잡지마 골잡고 아 나 용날로 그러는거 억지로 참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참을거 없어요 해보세요 나도 녹음 할테니까 어디다 이쪽으로 살라고 내가 환자라고 아줌마 가정에 참느라고 죽는줄 알았어요 환자 환자 보러 오셨으면 환자를 봐야지 환자라고 죽는줄 알았다고? 그럼 기가 참되지만 그걸 참느라고 죽는줄 알았다고 뭘 참았는데요 아줌마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뭘 하나 하는거마다 계속 쭈얼쭈얼거리고 내가 뭘 쭈얼거렸어요 쭈얼쭈얼 안그런줄 알아요? 언제 쭈얼거렸다는거야? 아 진짜 내가 계속 봤는데 누굴 기회가 없어요? 아니 어디 컷소리쳐 여기 다른데 병실 사람들도 있는데 아 진짜나 열받네 아 죄송해요 아줌마 내가 본사에다 얘기할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얘기하세요 하라고 아이 참 뭐 같지도 않은거니 진짜 잠깐 점심 먹고 진짜 같지도 않습니다 2시간 뛰네 사례충이라고 그렇게 사람 밟아도 되는거에요? 뭘 밟았는데 밟으면 아니 어제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와서 계속 나를 나한테 툭툭하려죠 아줌마 아줌마 아파서 아파서 이거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억지로 올렸죠 가요 얼른 아줌마 나 이제 더 이상 아줌마 진짜 꼴배기 싫으네 말하고 싫어 이봐요 환자 앞에서 그따위 짓을 해? 환자 앞에서 소리 지르고 이따위 짓을 하는거에요 지금 참았어요 하루종일 가슴 벌렁거리는데 그거 모욕 다 당하면서 참았다 무슨 모욕을 후회의 후회의